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을 사랑해주시고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캐럿 큐빅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계를 맡은 부승관입니다 오늘 왜 저만 혼자 이렇게 오프닝을 하느냐 드디어 전세계의 캐럿 큐빅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바로 GSVT E-Triathlon 괜찮아 바로 바로 GSVT E-Triathlon 챔피언십 2021 오늘 펼쳐진 GSVT E-Triathlon 챔피언십 2021은요 어느 때보다 화려한 게임들로 준비했습니다 1경기 프레즈 아케이드 2경기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뛰기에는 서바이벌 서른어택 2경기 3경기 돈노에 실전 카트라이더까지 총 3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각 3명씩 4팀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자 챔피언십 진행방송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줄 선수분들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킹받쥬 팀 에스쿱스 T8 도겸 킹받쥬 팀 2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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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기 3경기 2경기 3경기 Q. 마지막 팀의 팀,ita theatre this warm-up 우리 세 번째 팀 조슈아, 민규, 기노선수 E.N.F.J 마지막 팀입니다 아 팀 이름부터 오늘 굉장히 활약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포시, 원우, 버넷. SVT, T1! 와우! 감독원, T1. 감독원. 선수분들의 등장과 눈빛만 봐도 정말 이 스튜디오가 한순간에 웅장해지고 뜨거워지는데요. 맞죠, TSC? 오늘 펜쳐진 GSBT E-Triathlon Championship 2022는 여기에 깍두기 멤버 한 명이 존재합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누굴 거 같으신가요? 당신! 맞습니다, 저입니다. 아주 오늘 깍두기에는 설렁탕의 깍두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본인 팀 또는 상대 팀의 선수와 교체해서 수비 또는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두 팀이 동시에 깍두기 멤버를 원할 경우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를. 그럴 일이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도 괜찮습니다. 안 써도 돼요. 우리 GSBT E-Triathlon Championship 2022는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서던트 카트라이더로 총 세 종목의 게임을 할 거거든요. 모든 게임은 3판 2선승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아하 좋아요. 각 게임의 결과에 따라 1위 팀 30점, 2위 팀 20점, 3위 팀 10점, 4위 팀은 0점을 드립니다. 최종 1위를 한 팀에게는? 에게는? 에게는? 상금이 있나요? 에게는? 공익서부터 하면 빠질 수 없어, 상금. 에게는? 상금! 상금이? 300만 원입니다. 와우! 300만 원! 3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면 약간 행복하게 1, 2, 3등 약간 좀 나누는 거 어때요? 1등 뭐 120. 원래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정말 킹 받는 멘트만 하는군요. 아 너무 킹 받지? 1등 아니라도 2등 기억할 수 있어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BT E-Triathlon Championship 2021! 우리 선수분들의 뜨거운 한화, 한수홍 소리와 함께 시작! 하겠습니다! 선생님 분 아니죠? 제 1경기 크레이지 아케이드 대진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o! Let's go! GSBT E-Triathlon Championship 2022! 대망의 문을 열어줄 첫 번째 팀! 오케이! 맞죠? 아 이분들이군요. 누구죠? E-N-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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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맥축! 좋아해! 이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왜? 왜 맞아? 여기서 여기로 가면 왜 가는 거야? 마임인데 마임? 진짜 팀은 격투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게임이죠. 자 두 번째 팀! E-N-FJ와 대결할 팀은? 제발 우리 팀 제발! 제발 제발 우리가 킹밥쥬 킹밥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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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너무! 킹밥쥬! 킹밥쥬 아 못 이기로! 아 너무 안 한거예요 정말! 장난권 그냥! 장난권 알어 장난권! 이렇게 해서 킹밥쥬 팀과 E-N-FJ! 와 지금 정말 유치함의 끝판왕 자 그러면 심방뿡방팀 대 SVT T1이 그 다음 경기의 대결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를 진행할 킹밧주팀과 ENFJ팀 바로 대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킹밧주! 대경을 한 번만 들어도 동심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아 저도 지금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게 제가 제주도 일도동에서 크아로 한눈 날렸거든요 순간에 자기 자랑 시작했다 진짜 깍두기 한 번도 못 때문에 그것도 웃기겠다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선 처음 맵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위바위보로 통해서 선 맵 정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근데 양보를 하셨나요? 네네네 어차피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아 그럼 ENFJ팀에서 먼저 맵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정했습니다 아 포레스트 07 여기 정말 여기를 원하시나요? 아니 랜덤이었는데 그러면 이거 해봐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첫 번째 맵 캠프팔로 하겠습니다 아 캠프 대박이다 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캠프팔이죠 하트 탱크 타고 다니면서 물풍선을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물풍선을 얼마나 탁 이렇게 탁 치느냐 그게 탁 치고 빠져야 돼요 이게 타닥 알겠어요 지금 게임 언제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킹받주 킹받주 시작 가겠습니다 와 오케이 아 오랜만이야 와 나 진짜 10년 만이야 와 와 너무 오랜만이긴 하다 와 어떡하냐 형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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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보고 해야 되지 이거 아 재밌다 아 재밌다 김팡은 일단 민규야 아 이거 김팡이야 김팡이야 진짜 센스가 너무 없다 저 지금 물풍탄 사왔어요 저 에스쿱스 팀이 약간 좀 화려해 날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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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해 얘 누가 봐도 무브가 서명호다 야 안 가르쳐줘도 얘는 서명호다 무블이 너무 서명호야 너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이템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야 오ท facil 빨리 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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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ort 얼른 우리 차 안 가야 돼 차 legitimacy 자 날라 stanie 내가 터뜨려줘 민규야 애들 계속 쏴 쟤 뭐야 깁팡 잘해 깍까마리 깍까마리 서로 지금 넘어가지 못해서 게임에 결정이 안 나는 상태죠 깍까마리 넘어 가야죠 오케이 넘어왔어 넘어왔어 견적 cabinet 끝났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오지 마, 오지 마 아, 팀킬인가요? 오케이 희철이는 죽었어요 아니, 아이 팀을 어떻게 쓰는 거야? 형, 넘어왔거든? 공격해, 공격해 그렇지, 그렇지! 와... 아, 지금 깎아버리 에스쿱스 잘해요 아주 좋아 아, 안 좋아 와, 호텔트 게임! 킹밖에 못 죽이죠? 킹바바퀴즈? 꺼쳐버렸죠? 하하하 아니, 형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야, 뭐 눌러야 돼? 컨트롤? 이거 안 알렸어 아, 이렇게 퍼펙트 게임으로 킹바바퀴즈 팀이 ENFJ를 그냥 말끔히 앞살아버렸습니다 와, 야, 근데 잘한다 도겸이가 나름 그래도 좀 하네 도겸이가 좀 하네요 아, 네 ENFJ 너무 별거 없는데? 팩토리 세븐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고전적인 이게 다 우리 때 지금 맵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 굉장히 추억에 팩토리에서는 전기줄을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전기줄 자, 준비된다! 시작! 가겠습니다 가자 갑시다! 오케이, 레츠고! 오케이, 킹밧쥬! 오디기쥬! 이 게임은 확실히 킹밧쥬 팀이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가겠네 이것도 그렇고 저기에서 계속 도겸이가 혼자서 킹밧쥬! 하는데 진짜 이게 킹이 맞네 아, 킹이 맞기 때문에 네 네 어! 안 돼! 디노야 아, 아! 살았네 까비 까비 아, 까머린 지금 또 우주선으로 또 아까 탱크처럼 정복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산다고? 아, 안 돼! 아! 으! 떠 죽었어 아, 내가 디노보다 잘하겠다 와, 디노 바늘이 있는데도 안 썼네요 디노 밤에 쓴 거예요 한 번 쓴 거예요 안, 디노! 와,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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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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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형이 3명 다 죽어야 돼 야, 절로, 야 절로 몰아 절로 몰아 절로 몰아 절로 몰아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예! 어, 저거 피해버리네요 와, 한 명이 잡고 죽어야 돼 아, 자폭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거는 어, 자폭을 해야 돼 한 명이 디노야! 몰아 몰아 젤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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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야 네가 메인이다 와 몰아 몰아 야, 이게 뭐야 와, 디노야 야, 디노야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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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우와, 디노야 이거, 우와 대역전국이 펼쳤어요 이건 크레이자 키드 사상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와, 디노야 디노야 할 수 있어, 디노야 할 수 있어, 디노야 할 수 있어 야, 제일 못하는 애만 남았어 아, 되게 재밌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은 킹반추 팀 성공! 호우! 이야 GG 와 이기는 가능성 좀 크네요 아, 크아가 이 정도면 와, 그렇지 짤로 많이 남겠다 이거 짤로 많이 남아 너는 오늘 킹반추 물풍선을 갇혀버렸쥬? 아, 못 터져버렸쥬? 바늘로 못 터트리쥬? 아, 바늘로 못 터트리쥬? 그냥 못 탔지만 가만히 있어도 이랬쥬? 진짜 진짜 초딩들 우와 오늘 게임은 유치하게 해야지 재밌거든 형, 우리 팀명 잘 지었어 어, 그니까 너무, 나도 너무 얄미운 거 같아 내 자신이 지금 말하는 물풍선 같아요, 진짜로 언제 터질지 몰라 근데 미안한데 그쪽도 그래요 지금 아니, 너는 신선 도둑 같아요, 지금 아니, 진호도 도둑 같아요 이 형은 패션이 진짜 그 2000년대 같애 사실 정답 자, 맵은? 카트 17 사랑해 첫 번째, 카트 맵 시간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바로 시작! 가겠습니다 요오오오오오오오오 가자 아, 진짜. 오, 긴장되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사이트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돌아야지. 와, 반대다. 우와. 준아, 나와. 맞고 있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원후대의 심방궁방. 그렇죠.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심방궁방 2번으로 갔고요. 1, 1 갑니다, 1. 1, 2, 3. 준아, 나야. 아, 그건 너야? 거기, 거기 며칠 하나봐.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야, 왜 막아, 이거 누구야. 나네. 원우가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지금. 와, 원우. 원우가 지금. 게임 경험치가 남들과는 다릅니다. 맞아요, 지금 기름 채우고 있죠. 고금으로 가득 채웠어요, 지금. 1번 다시. 와. 야, 난 지금 내가 뭘 한 건지는 모르겠다. 야, 나 선둥이야. 2시간에 막 끝나버렸네. 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윤정환 선수 굉장히 넋이 나갔어요. 원우 씨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게임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네, 똑똑해요. 재능이 굉장한 사람. 프로게이머가 인정한. 호시야, 뭐 하니? 자. 오케이. 야, 원우야 재밌게 그냥 한 판 져줘라. 어차피 니네가 이건데. 형, 나 가볍게 할게, 그러면. 어. 시작할까요? 우리 진짜 못 한단 말이야. 오케이. 시작하네요. 아, 갑니다. 근데. 정말. 어제 늦게 자서 그런지 피곤해. 한 입 할까? 이 형. 아주 좋은데? 텐션이 좋아. 와, 저 형 TPL까지 하는 거야? 잠을 못 자도 워터 플러스만 있으면 텐션 업이 된다고. 확인하지. 이거 뭔데? 이거 싸우는 거. 싸우는 거. 나 어디 있어? 형은 모르겠어요. 어, 신방 분방 역시 음이 좋아요. 자, 아. 아, 근데 우리. 아, 네. 더불이로는 빠른 더불이를 이릴 수가 없어요. 아, 신방 분방. 아, 걸려서 넘어졌어요. 아, 뭐야. 하지만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죠. 아, 문호. 문준이 지금 악마를 벌어서. 아, 문호푸. 문호푸. 싸이템이. 아, 근데 우아웨이가 다시 공격을 했어요. 팀킬이죠. 우아웨이, 저 펫 은근히 느려요. 아직 왜 이렇게 느린거죠? 우와, 우아웨이 선수. 아, 내가 살려, 살려줘. 전호도, 전호도. 아, 잠깐만 나 이거. 니딸을 쓸 수 있었던 거구나, 방금. 아... 컨트롤을 눌렀어야 되는데. 아, 못 움직이로 왔다. 아, 아! 아, 아, 아! 자 2대1, 2대1 와 문오픈 잘하네 자 여기서 지면 심박 공받팀이 끝입니다 야 원우야 저거 줘라 어 갑니다 이대로 게임 끝납니다 이 형은 뭐 야 그냥 넌 장난 아니다 야 나 너무 믿음직스러운데? 잘했네 잘했네 마지막 퍼포먼스까지 있어요 그냥 죽일 수도 있었는데 물폭선을 가득 채우고 야 저건 잔인한 저런 잔인한 아 팀을 너무 잘 만났네 야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기네 팀을 너무 잘 만났네 아 우아의 선수가 마지막까지 선전을 펼쳤지만 아 마지막 포위작전에서 쉽지 않네요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기대감 없게 3,4회 부터 먼저 하시죠 그럴까요? 네 자 그럼 기대감 없게 3,4회 전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갔다 올게 우리 미운 적이라도 있잖아 미운 적이라도 있잖아 응원해줄게 우리 물폭선도 주고 받았잖아 캐시도 지른 다음에 예쁘게 할게 몸을 꼭 쓰고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네 대망의 3,4회 전 어 4위 팀 꼴찌 팀은 점수를 못 가져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각자 다 한 패씩을 기록한 팀이에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디노 씨 어 이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뭐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이길 자신이 있나요? 아니요 없다는 건가요? 없으면 어떡해 자신감은 있어야지 뭐하는 거야 자 이길 자신 있나요? 이길 자신 있어요? 네 네 맵은 빌리지 10 이 빌리지는 1 시작! 가겠습니다! 와 이 맵이 난 이 맵이 크아의 메인 맵이라고 생각해요 메인 맵이지 이게 각자 집에서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치 와 그 옛날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각자 지금 아이템을 선점하여서 야 아이템 하나도 안 나와 큰일 났다 오 고수구 됐는데요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센터를 노란팀이 다 먹고 있어요 그렇죠 안 나와요 지금 네 이제 못 나와 아 뭐죠 문 오픈 왜 이렇게 빨라 혼자 아 문 오픈 혼자 아 문 오픈 혼자 보아줘 나이스 아 김밥 하지만 자동 쉴드가 있죠 자 일단 자동 쉴드가 있기 때문에 한 몇 번은 아 가쳤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아 신방 부모님 공격을 하지만 옆에 있던 같은 팀을 계속 어 공격을 하지만 옆에 있던 같은 팀을 계속 어 아 뭐야 신방뿡방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아 신방뿡방 죽었어요 신방뿡방이 흑철희한테 죽었어요 야 최고의 전력이 아 이상한 유일한 유일한 에이스 신방뿡방이 죽어버렸습니다 와 나 터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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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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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살려 아 아 아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조슈아 아무 의미 없이 죽어버렸죠 피철이 혼자 뭐 하죠 뭐야 조슈아 피철이 씨는 뭐 하시나요 아 아 이거 뭐죠 아 이거 뭐죠 아 이거 뭐죠 우와 우아해가 바로 다노를 썼습니다 우와 깜짝 놀랐어 순간 디노가 이기애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김방이 있어 우와 우아해 선수 잘하고 있어요 어 뭐야 어 저 근절기 꼬치머리 기다렸다가 가야 돼요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그 성급함 그 성급함이 크레이지 아키드에선 절대 융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디노야 과연 디노 대 우지 디노 맨날 우지 형한테 그렇게 당하고 크레이지 아키드 칠 거야 우지 형한테? 우지가 죽는다면 1년 놀림값이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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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놀림값이거든요 피철인데 우지죠 지금 얼마나 이기고 싶을까 어 피철이니 과연 바늘이 없습니다 우아해가 피철이를 죽이면서 우아해 자 3 4 2전 첫 번째 경기 신방 뿅방 팀 승리 야 신기방기 우아해 아 아시다 저희 깍두기 쓰겠습니다 깍두기 있으시가요 깍둑 둘깍둑 깍두기 쓰겠습니다 usa 우리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가ose해볼까 이거 디비디비딕으로 하실래요 디비디비디비딕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이 같지 이게 무기죠 네 iment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4번 버티었습니다 4번 이겨 줘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디비디비딥 DBDBB 자 이렇게 해서 ENFJ 패배 이기거든 생이 짙었던 우리 ENFJ팀의 깍두기는 제가 형관아 보여줘 너의 실력을 각오 한마디만 해 주시겠어요 저는 크하의 바친 인생을 오늘 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깍두기로 골라주신 만큼 제가 책임감을 정말 열심히 다해서 열심히 늦도록 가겠습니다 지배우는 잠 못 자 저는 쉬면은 잠 못 잔다 말이 많아요 승관 씨는 과연 ENFJ 팀에 들어가서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시간 감사합니다 승관이 캐릭터가 물 폭탄이 처음에 크게 가지고 있는데 자 과연 캐릭터의 힘일지 아니면 실력의 힘일지 아싸 물줄기 기다려봐 기다려봐 살려줄게 살려줄게 기다려봐 탱크를 먼저 터뜨려야 돼 기다려봐 오 승관 씨 오 좋아 승관아 탱크를 벌써 탔어요 와 벌써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엄청 한다 승관아 좋아 야 대박이다 와 미쳤어 미쳤어 야 좀 한다 주로그 어떻게 연발로 날려? 아 탱크 쓰고 있구나 나 나 준아 밑에 밑에 나 좀 와 준아 준아 나 왔어 나 먼저 피워야 돼 준아 게임할 때는 착하게 얘기해야 돼 안돼 준이야 미쳐요 키팡 오케이 안돼 와 끝났어 뭐야 뭐야 분분아 오 아직 남았어 남았어 준아 너 할 수 있어 문준이야 문준이 못한 거 같은데? 분분아 오 승관아 분분아 알았어 알았어 분분아 아 안 살리죠 아 분분아 이겼어 와 역시 분분이의 힘은 대단해요 와 고수 많네 증만이가 되게 침착하게 잘한다 그니까 깍두기 깍두기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쓰겠습니다 자 디비디빔 넣어주세요 성공 우리 성공 먼저 해주세요 ivals 내가 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선에서 웹 homes 외핵이 내려와 하는 말 2번 veo 듀오야 리나가 두 번만 피하면 돼 이번 판 깍두기는 제가 여기로 가게 됐습니다 아 이거 하려고 했네 어떤 맵으로 하실지 정하셨습니까? 마지막은 랜덤이라고 합니다 랜덤 랜덤이 아주 가장 스릴 있죠 파이팅 이기자! 과연 어떤 팀이 3등, 어떤 팀이 4등을 하게 될지 사실은 크아부터 꼴찌를 하는 팀이 이제 3등을 가져갈 리는 없다고 봐야죠 그치 저 시간 지나면 없어서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어어어, 벌써 벌써 뭐 하는 거죠? 그래요, 제가 조슈아보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피철이 악마를 혼자 스스로 그냥 먹어버려요 본인이 악마가 되겠다는 거죠 악마가 되겠다 아, 그리고 슈아 형 오래 살아 남아있네요, 지금 저 거북이가 살려주고 있어요, 느린 거북이가 긴장돼 여기 봐야겠다 아, 컨트롤! 피철이 몇 번 살려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스피드와 물풍선 싸움이다, 이제 누가 더 아이템 많이 먹었냐 이 싸움이다 와, 아니야? 와 아, 관랑한 붓뿐이 아주 잘 다녀요 아, 안 돼, 또 오케이, 피철이 아, 민규 또 외로운 싸움 시작했죠 자, 기팡 잡으러 갑니다 자, 우리 친절하게 가시면 됩니다 기팡 잡으러 갑니다 아, 너무 외로운 싸움이에요 아, 너무 외로워요 아, 너무 외로워요 아, 외로워요 아, 외로워요 황패스! 네, 이렇게 신기방기, 뿡뿡방기 신방뿡방TV이 이겼습니다 진짜 귀여워 신방뿡방 3등 ENFJ 4등입니다 아, 노래보다 잘해요 네, 마지막 결승전 오케이 과연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올라온 두 팀의 결승전에서는 승재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자, 결승전은 그냥 ALL 랜덤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나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아, 포레스트가 나왔어요, 포레스트 굉장히 중간중간에 돌이 많아요 돌이 많아서 뭔가 뭐랄까 막 휘젓고 싶은데 휘젓고 싶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죠 포레스트 맵에서는 빠른 거북이가 나올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원우 형 너? 아직은 좀만 아이템 먹자 아, 저 도겸이의 킹받는 목소리 도겸이는 일단 게임할 때 그냥 킹받아요 아, 그냥 킹받아? 어 존재가 아, 벌써 6명이 진행하다 보니까 맵의 아이템이 벌써 벌써 바닥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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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 도와주세요 나이스 살리다가 죽었어요 아, 야 야 Q. 아쉽게도 운명을 달려왔습니다 놀라보게 뭐 하죠 어머 아 뭐야 나 뭐야 보논이 잠깐만 화면 튕겼는데? 어 뭐야 나 화면 튕겼어 다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이거 튕기는 건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어 나 멈췄어 나이스 어 나 중간에 멈췄는데 컴퓨터가 나 어디야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아 아쉽게도 튕겼어요 이 튕김은 이 윈도우즈 역사상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환우 남았어요 전환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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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도망가 아 형 아 아 전환우 선수 혼자 남았어요 와 전환우 너무 잘해 원우 잘하지 원우 잘하지 아 원우 너무 빠르다 아 너무 빨라x2 너무 빨라x2 너무 빨라x2 도망가기 낫죠 이거 무승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5초를 버티면 무승부입니다 나이스 근데 오 오 오 50초 이상 버티면 무승부입니다 아 너무 느려서 너무 속상하다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이스 아 바늘이 안 나 아 바늘이 있나요? 바늘이 있나요? 3승 야 바늘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아 호시 형 우리 진짜 다행이다 우리 팀에서 첫 번째 게임 SBT 팀원 승리 깍두기 없이 가자 깍두기 없이 가자 저희 깍두기를 치겠어 아 형탱이 아니야 야 지더라도 우리 팀으로 가자 마지막 깔끔하게 자기 팀 그대로 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막상막하였기 때문에 우리 팀으로 지더라도 막상막하예요 지금 막상막하 마지막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나 이번에 바늘이 없으니까 잘해야 돼 전원우 이번엔 이겨주겠어 레디 고 뭐야 뭐야 아 잠시만요 이거 견수예요 유령 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맞이하는 순간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너 바로부터 보여요 형 와 디크야키에다가 범어 안 돼 안 돼 죽는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얘부터 없어요 야야야야 형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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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못한다 아 진짜 못한다 아 논레버캐 아 논레버캐 야 여기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자 귀신이다 귀신이다 논레버캐는 귀신을 만나서 같이 그 귀신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희생을 할 것인지 팀의 위기에 놓인 어 깜까불이 바로 죽어요 왜 버논이는 귀신을 도와줘? 버논이 형 죽었잖아 아니 죽은 사람이 귀신한테 가면 합쳐지면서 없어져 아 진짜? 지금 맞아 쿱스가 죽을 뻔했는데 버논이가 살려줬어 sy reagent 그냥 죽었죠 제가 와 원해야 미쳤다 오제부터 없애자 호랑이부터 없애자 귀신이 잠깐 멍츠는데 야야야 아 아 어 안 돼 이렇게 해서 너무 빨라 첫 번째 킥 크레이지 아케이드 우승팀은 FCT T1 인정합니다 원우 씨 뭐야? 원우 혼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원우 팀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원우 혼자 하고 있는 거야 5대1이야 5대1 역시 전원우의 독주로 끝났습니다 굿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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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아 잘 버티더라 아 꼴찌야 꼴찌여도 괜찮아 우리 계획대로 가고 있는걸 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1위는 우리 SBT T1이 차지했군 자 오케이 2등은 킹받지 팀 킹받지 팀 3위는 싱방풍방 싱방풍방 아 잘했어 4위는 ENFJ로 ENFJ ENFJ가 대체적으로 게임 못하는 거 같네 맞아요 맞아요 자 ENFJ도 미안해요 킹받는다 킹받는다 하지만 서든에서 만나다고 두 번째 게임은 서든 어택 바로 대진표 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판에 좀 편하게 가고 싶다 ENFJ 만나서 아 이게 서든 어택이 아마 멤버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정말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도겸이보단 잘해요 제가 8년 동안 도겸이를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맞긴 해 아니요 겨우 한 번 이겼을 뿐 그러니까 일단 웨어하우스 가면 내 거라고 그렇지 개구멍은 진짜 디노 거야 아니 웨어하우스의 개구멍에서 제가 순화만 들면은 각오하시라고요 그냥 저는 거기까지만 말할게요 자 첫 번째 단 출전의 팀은요 누구야 킹받지 야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자 여기랑 붙고 싶으시면 들어와 들어오시죠 아 쿠초 때문에 너는 안 무섭는데 쿠초가 없어서 아 저는 안 무섭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사실상 1,2위전인 것 같습니다 아 T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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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T T1 자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킹받지 SBT T1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싸우는 택 시작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다 랜덤 다 랜덤 다 랜덤 다 랜덤 올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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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먼저 한 번 써야 되나? 이렇게 하자 그쪽에서 한 번 쓰고 우리 쪽에서 한 번 쓰고 마지막은 딱 팀 대 팀 대 처음에 우리 한 번 해보자 그러면 아 빼고? 어 일단 오리지널로 가고 누군가를 날 찾아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고마운 거거든요 근데 크아 말고는 안 찾을 거 같아요 엄마가 크아서 너 어떻게 써먹는데 여기서 먹네 엄마 보고 있지? 주말 아침마다 내가 누나 방 들어가서 컴퓨터 하고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지수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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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